앞다리를 휙휙 사마귀 앗! 사마귀다! 쉿! 수풀 속에서 누군가 가만히 앉아 있어요. 뾰족하고 험상궂은 얼굴, 긴 앞다리를 가진 사마귀예요. 앞다리를 얌전히 모으고 무엇을 하는 걸까요? 헤헤, 마시는 벌레가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지. 사마귀는 몸집이 크고 사나운 편이라서 수풀의 무법자라고 불려요. 여름과 가을에 들판에 나가면 먹이를 사냥하는 사마귀를 종종 볼 수 있답니다. 그런데 사마귀는 어쩌면 그렇게 사냥을 잘하는 걸까요? 사마귀는 머리를 앞뒤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머리를 완전히 뒤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먹이도 쉽게 찾아낼 수 있답니다. 또, 캄캄한 밤에도 잘 볼 수 있어서 먹이를 쉽게 찾아내지요. 밤이 되면 사마귀의 겹눈이 까맣게 바뀌어 아주 약한 빛도 잘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나는 밤에도 사냥을 잘해요. 그러니까 최고의 사냥꾼이죠. 사마귀의 눈은 머리 양쪽에 붙어있는 커다란 겹눈 한 쌍과 혼눈 세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난눈이 여러 개 모인 겹눈은 빛깔이나 모양을 구별하고 혼눈은 어두움과 밝음을 구별해요. 먹이를 기다려요. 사마귀는 먹이를 찾아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지 않아요. 주로 한 곳에 앉아서 먹이를 기다리지요. 그리고 보통 때에는 긴 앞다리를 접어두고 잘 쓰지 않아요. 앞다리가 너무 커서 움직이기가 거추장스러워요. 사마귀는 웬만해서는 잘 날지 않아요. 대개 날개를 접어두고 있지요. 몸집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먹이가 제 발로 찾아올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린답니다. 사마귀는 풀립 근처를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기도 하고 나뭇잎에 납작하게 붙어서 먹이를 기다리기도 해요. 그러다가 잠자리나 나비가 날아와 잠시 쉬려고 풀립이나 나뭇잎에 앉았을 때 살금살금 다가가 잡아먹지요. 사마귀의 앞다리는 매우 길고 튼튼해요. 이 기다란 앞다리를 마치 나처럼 휙휙 휘두르며 먹이를 잡는 모습은 무척 무섭게 보인답니다. 게다가 앞다리에는 날카로운 가시돌기가 있어서 앞다리로 휙 낚아채면 곤충들은 가시돌기에 걸려 꼼짝 못하게 되지요. 보통 때에는 느린드릿 움직이는 내가 이렇게 빠르게 사냥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요? 사마귀는 강하고 튼튼한 앞다리로 자기보다 훨씬 큰 개구리나 도마뱀까지 잡아먹어요. 사마귀는 먹잇감을 발견하면 가느다란 뒷다리로 한 걸음씩 다가가요. 이때 몸을 앞뒤로 살랑살랑 흔들면서 춤을 추듯이 움직이기도 해요. 마치 자신의 몸이 바람에 흔들리는 풀이나 나뭇잎처럼 보이게 해서 먹잇감을 안심시키려는 거지요. 내가 다가가는 줄은 꿈에도 모를 거예요. 가을 수풀의 무법자 사마귀는 잡은 먹이를 머리부터 아작아작 씹어먹어요. 사마귀가 먹이의 머리부터 먹는 데에는 깔닥이 있어요. 잡힌 곤충이 버둥거리거나 움직이면 놓쳐버릴 수도 있고 먹기도 무척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머리와 목을 잇는 가장 중요한 신경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쉽게 먹을 수가 있어요. 또 사마귀는 먹이를 잡으면 먼저 날개를 떼어내기도 해요. 날개를 움직이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해요. 먹이를 다 먹어치우고 나면 앞다리로 입을 쓱쓱 닦기도 해요. 또 앞다리 사이에 묻은 찌꺼기를 입으로 깨끗이 청소한답니다. 사마귀는 풀밭에 숨어있다가 순식간에 먹이를 덮쳐요. 요 녀석 잡았다! 어이쿠,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야? 사마귀는 어떻게 들키지 않고 몸을 잘 숨길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사마귀에게는 보호색이 있으며 또 사마귀의 모습도 주변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마귀는 몸 빛깔과 모양이 풀이나 나뭇가지를 닮았어요. 풀밭에 사는 사마귀는 초록색이고 마른 풀이나 나무 밑에 낙엽에서 사는 사마귀는 갈색이에요. 그래서 사마귀가 꼼짝하지 않고 있으면 주변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답니다. 사마귀는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면 무엇이든 먼저 공격부터 하는 특징이 있어요. 보통 작은 먹잇감이 나타나면 곧바로 앞다리를 휘둘러 공격을 해요. 하지만 자기보다 큰 상대가 나타나면 앞다리를 번쩍 들고 날개를 활짝 펼쳐 상대방에게 겁을 주지요. 사마귀는 이런 모습으로 자기보다 훨씬 큰 새나 동물에게까지 달려든다고 해요. 심지어 사람에게까지 그런다고 하니 놀랍죠? 목숨을 건 짝짓기 사마귀는 암컷이 수컷보다 덩치가 훨씬 커요. 많은 동물들의 수컷이 암컷보다 큰 것과는 다르지요. 늦가을이 되면 암컷은 특이한 냄새로 수컷을 불러들여요. 냄새를 맡은 수컷은 조심스럽게 암컷의 뒤쪽으로 다가가요. 이때 암컷이 먹이인 줄 알고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해요. 짝짓기가 끝난 뒤에도 수컷은 재빨리 도망을 가야 한답니다. 잠시라도 꾸물거리다간 암퍼세계에 잡아먹힐지도 모르니까요. 부글부글 알을 낳아요. 짝짓기를 끝낸 암컷은 나뭇가지나 풀줄기에 알을 낳아요. 암컷은 꽁무니에서 끈적끈적한 액체를 내고는 꽁무니로 휘저어 거품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 알을 낳지요. 내 아기들이 겨울을 날 집이니 단단하고 포근하게 만들어야 해. 거품은 시간이 지나면 굳어져서 단단한 알주머니가 돼요. 알주머니의 겉에는 작은 구멍이 있어 공기가 잘 통한답니다. 빛깔도 점점 진해져서 나뭇가지 빛깔과 비슷해져요. 사먹이의 알은 이 알주머니 속에서 추운 겨울을 안전하게 보내요. 애벌레들은 얇은 껍질을 쓴 채 알에서 나와요. 그리고 한 달쯤 알주머니 안에서 지내지요. 애벌레들은 봄이 돼서 날씨가 따뜻해지기를 기다리다가 5월이 되면 알주머니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지요. 아직은 약한 애벌레예요. 영차, 영차, 아래로, 아래로. 알주머니에서 껍질을 쓴 애벌레들이 기어나와요. 애벌레들은 꼬리 끝에서 가는 실을 내어 알주머니에 매달려 있지요.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서 몸을 움직여 껍질을 벗는답니다. 휴, 힘들다. 좀 쉬어야겠는걸? 이봐! 어서 다른 곳으로 가야지. 영차, 영차. 알주머니 주변에 나뭇가지나 풀립으로 옮겨간 애벌레는 곧바로 사냥을 시작해요. 가시돌기가 있는 앞다리로 진딧물과 같은 작은 곤충을 잡아먹지요. 하지만 사마귀 애벌레는 아직 약하기 때문에 여러 천적이나 더 큰 사마귀들의 먹이가 되기도 한답니다. 어른이 되었어요. 애벌레는 허물을 벗으면서 점점 어른 벌레가 돼요. 모두 일곱 번이나 허물을 벗는 동안 몸집은 점점 커지고 몸 빛깔도 진해져요. 마지막 허물을 막 벗고 난 다음이 가장 위험해요. 맞아요! 몸을 말리느라 빨리 움직일 수가 없어서 적의 공격을 받기 쉽거든요. 마지막 일곱 번째 허물을 벗으면 날개가 달린 어른 사마귀가 된답니다. 이렇게 날개도질을 하는 데는 두 시간쯤 걸려요. 쪼글쪼글 접혔던 날개가 펴지고 몸이 완전히 마르면 마침내 숯풀의 무법자가 탄생하지요. 하하하! 다들 비켜라! 숯풀의 최고 사냥꾼 사마귀님이 나가신다! 우리도 사마귀예요. 나뭇잎 사마귀 아메리카나 말레이지아의 열대 지방에 가면 매우 특이한 모습의 사마귀를 볼 수 있어요. 바로 나뭇잎 사마귀예요. 나뭇잎과 똑같이 생겨서 나뭇가지나 나뭇잎 앞에 앉아있으면 찾을 수가 없답니다. 나뭇잎 사마귀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까이 다가오는 먹잇감에게 재빨리 달려들어 잡아먹는답니다. 꽃잎 사마귀 꽃잎 사마귀는 말레이지아의 밀림에 살아요. 꽃잎의 빛깔과 모양을 그대로 닮은 신기한 모습이랍니다. 꽃잎 사마귀는 화려한 꽃 주변에 마치 꽃잎의 일부분인 듯 숨어있어요. 그러다가 벌, 나비와 같은 먹잇감이 꿀을 찾아 꽃에 오면 꽃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움직이며 다가가 잡아먹어요. 나뭇잎 사마귀와 꽃잎 사마귀는 이렇게 주위와 닮은 모습이어서 자기의 몸을 감쪽같이 감추고 먹잇감을 사냥한답니다. 수영선수 물방개부치 물방개부치는 사마귀처럼 동물을 잡아먹는 육식곤충이에요. 딱정벌레 무리에 속하며 물속에서 살지요. 주로 물속에 사는 곤충이나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어요. 몸길이는 25에서 35mm이고 초록빛을 띄는 검은색 딱지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물방개부치는 털이 많이 달린 긴 뒷다리를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빠르게 헤엄쳐요. 물방개부치가 아가미도 없으면서 물속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까닭은 딱지 날개와 배 사이에 공기를 넣어두기 때문이에요. 물속에서는 이 공기로 숨쉬고 가끔 물기로 떠올라 다시 신선한 공기를 가득 채운답니다. 또 꽁무니 끝에서 공기방울을 내어 숨을 쉬기도 하지요. 물방개부치는 1년 내내 볼 수 있는데 특히 봄부터 여름까지 많이 활동해요. 겨울에는 물속에서 느릿느릿 움직이며 추위를 견딘답니다. 나뭇가지처럼 생긴 자벌레 자기의 몸을 자연의 일부처럼 보이게 하는 행동을 의태라고 해요. 보호색과 의태로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곤충으로 자나방의 애벌레인 자벌레가 있어요. 자벌레가 기는 모습이 마치 물건을 재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자벌레는 나뭇가지와 비슷한 빛깔을 띈 채 나무에 꼼짝하지 않고 붙어서 나뭇가지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적의 눈에 잘 띄지 않는답니다. 의태를 하는 또 다른 곤충으로 대나무처럼 생긴 대벌레가 있어요. 대벌레는 나뭇가지처럼 가늘고 길며 대나무처럼 마디도 있어요. 몸 빛깔도 초록색이나 황글색이어서 나무나 풀숲에 꼼짝 않고 붙어있으면 눈에 잘 띄지 않아요. 또 대벌레는 공격을 받으면 다리를 떼어버린 채 달아나기도 하고 몸을 뻣뻣하게 만들어 죽은 척하기도 한답니다. 그럼aroo입니다. 지방지역을OLLOW 게 siamo 골랐어요. 손이 손 손 손 손 손 손 손 감사합니다.